양리해에서 일하고 있는 엘준비 디자이너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상은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목표는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안녕하세요? 어? 이..이..이래요 작년에도 참가했었는데 이번에 막 그래도 입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까지 주셔가지고 되게..감사합니다 모델 친구를 외국 분을 썼기 때문에 제 브레이스에서 조금 더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표를 크게 잡겠다고 3년 정도 빡세게 해서 저희 양리 원장님이 따라잡는 걸로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워크는 네 물거움 보통 이제 막 살롱워크들을 많이 하시니까 살롱워크를 떠나서 좀 해보고 싶었던 다른 작업들도 하면서 좀 새로운 영감도 많이 얻고 그러면서 좀 그런 원동력을 좀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상금이요? 상금이요? 그냥 매장 식구도 하고 이제 회식도 하고 제 계좌를 위해서 조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